럭지야 반가워 럭지야 반가워 지난번에 이 집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먹었어 다 먹었어요 괴롭히지 마라 얘들 조금만 있으면 아 괴롭히지 마라니까 이거 알 들었다 알 와 알이다 알 그치? 고맙고 미안해 낙지 지금 이렇게 거리고 있는 중인데 낙지요 조금만 있으면 정말 미안해 연포탕 먹으러 왔어요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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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 놓고 있어야 돼 이따가 맛으로 1년동안 고맙고 고맙고 공 고맙고 고마고 고맙고 소스를 물에 넣어요 미안하고 어떡하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어 이것도 어디서 먹자? 또 먹자 또 먹자 먹자 맛있게 먹자 아, 고기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요즘은 저를 모양식이에요 날키 롯 롯 롯 롯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? 아주 고목에 붙어있어요. 정말 신기하다.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는 사람? 신기하죠? 이런 고목나무에서 신비한 버섯이 있어서 찍어봤어요. 또 봤어요. 내 탭